오늘 좀 묘하게 떨리네 어쩔 수 없지 아 안녕하세요 어 괜찮아졌다 핑 자꾸 올라오는데 저 108 떴어요 vpn 켰는데 108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저 안했는데 이거 방폭 당할까요 그냥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죠 혹시 또 저번처럼 방폭 당할 수도 있어서 오케오케 네 잠시만요 지금 저 안키고 지금 저는 빨핑 안뜨는데 혹시 몰라서 카리오님 켜졌죠 네 저 안키고 저 지금 안키고 빨핑 나와서 에 캘리포니아 하시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다시 만들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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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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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이거 핑 괜찮아요? 저 170 뜨던데? 괜찮아요. 170 뜨던데? 170 뜨던데? 150 뜨던데? 네. 150 뜨던데. 아니에요. 하지 말아봐요. 저 그.. 저기 한 2분만 VPN 좀 빨리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안되면은 그냥 하고. 네. 안진호우상 하있던데. 산잠이 10. 20. 20. 20. 20. 2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저 130 맞췄어요. 저. 오케이. 오케이. vpn 키는게 오히려 더 높게 나와요. 아니 미꾸라지 괜찮아요. 미꾸라지 키니까 괜찮더라고. 아 미꾸라지. 맞다. 네. 그거 보고 싶은게. 네. 그거 서버마다 달라요. 그 캘리포니아는 KT 14번이 좋대요. 리프리님이. 아. 무조건 다 KT로 해야되는거구나. 네. 저는 근데. KT. 하니까 핑 오뜨거든요. 아 그거 버그에요. 그거는 말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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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게임 굿게임. 아. 아 그거 어려운 문제인가요? 오케이. 잘VE 굿 또 . comenz 안녕하세요, KT. 그럼. 뱃뱃뱃뱃 이거? 네 차고차고 저 플래시뱅 하나 들었어요 드라이룸 누가 가요? 드라이룸 누가 가요? 드라이룸 제가 드라이룸 걸게요 이거 근데 드라이룸에서 바깥에 쏘는거 안되는걸로 하는데 BJ씨 저번주에 한번 쐈거든요 바깥에서 아 경기중에요? 네 제가 그거 중계할때 한번 그런 상황있더라구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얘기했어요? 저희 드론 아니 얘기 따로 안했어요 드론? 드론 한번 날리고 시작할까요 그냥? 드론 누구죠? 드론을 써도 되지 않아요? 여기 그냥 차고 바로 뚫고 하면 될거라 드론 없어도 돼요 드론 없어도 돼요 여기는 여긴 차고 바로 먹고 드라이룸을 먹고 브리팅 불닭하고 설치하면 돼요 여기여기 그거있어요 트렌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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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확인되면 알려주세요 네 아 저희가 제가 창문을 깨서 봐야될거 같아요 드론을 깨서 봐야될거 같아요 아 뭐야 이거 끝에 있다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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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핑 아아 5번 이거 저한테 플래시뱅 하나 있어요? 지금 핑치근데 오른쪽 윤석열 오른쪽 블랙매직 안잡혔죠? 블랙매직 안잡혔죠? 블랙매직 안잡혔죠? 블랙매직 안잡혔죠? 블랙매직하고 5번에 있어요? 블랙매직ろ 블랙매직으로 가서 블랙매직 투표 블랙매직... 이쪽으로 갈ail 블랙매직으로 갈 inconvenience 옆에 온다. 옆에 와요. 옆에. 뒤에. 아... 블랙매직이 절대 마약한 거 처음 봤어요. 키가 없어. 키가 없어. 아까 이쪽 블랙매직 그거 케어 못했고. 어... 이거 전략 수정할게요. 제가 EMP 들고 저는 좀 설치 위주로 갈게요. 설치랑 브리칭 위주로 갈게요. 그리고 귓치기는 누가 다른 사람 좀 봐주세요. 저희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면 와요? 카리언님 EMP 주세요. EMP 귀하게 BMP 있는게 무난해서 이거 차고지로 가실거죠? 차고지 먼저 드로닝해서 네. 드로닝하고 그... 가운데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저기 전치실을 먹읍시다. 드로닝 누가 하시죠? 수류탄이랑 드로너 하나 샀어요. 뭐 드로닝 하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카리언님 걸로 하나하나 돌리면 되거든요? 어디 드론으로 2층을 쏩니다? 아니요. 카리언님 아니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카리언님도 엔트리 해주세요. 네. 제가... 제가... 드라이로움 일단 안보이고 손은 안보이고 사고 없어요. 브리칭 하시고 우리 브리칭 누구? 네. 브리칭 누구에요? 어? 우리 브리칭 없나? 아... 안 샀어요? 브리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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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누구 하나 샀어. 아까. 아까 누구 하나 샀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고. 여기... 저 노원님이랑 저랑은 여기 중계로 내려가요. 오케이.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이거 제가 드라이 쪽 경계할게요.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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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오른쪽에. 여기 A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여기 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커넥, 커넥, 커넥을 따요. 커넥 뚜껑을. 커넥 뚜껑을 따요. 커넥 뚜껑을 따 놓고 하죠. 자, 저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맘에 안드는데 이거? 갈까요? 제가 인성님하고 같이 내려간다고요? 아니 아니요. 저... 일단 대기. 일단 대기. 대기 대기. 우리 누구 날도님 하나 따라가는 게 좋을 때 제가 할까요? 같이 가야죠. 같이. 어, 혼자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저 인성님하고 내려갈게요. 오케이. B 그냥 발라놓고. 네, B 발라놓고. 여기 전시실 스텝도어랑 같이 밉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네. 총 쟤네. 제 쪽에 누구 와주셔야 돼요. 제 쪽에. 저요, 저. 제가 못할게. 카리오님 같이. 야, 저 먼저. 수류탄. 아! 아이고. 하나, 하나. 9번. 9번. 5번. 5번. 5번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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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팀킬 나. 신호 안 맞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안 던지셔도 될까? 나스 1. 1대1에요, 1대1. 나 일단 EMP 회수하시고. 1대1님. 여기 팔소리 나요. 총. 어, 죽을 수 있으면. 아, 이거. 아니면, EMP를 여기 설치. 1번 핑으로 설치하면서. 와도, 불러도 될 것 같거든요. 부착만 해놓고. 일단. 여기 앞에, 앞에 소리 나거든요. 5번에.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개이득 봤다. 와,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캐리. 이거, 사플. 이어폰 사서 그래요.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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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가져가세요. 임상님 EMP. 임상님 EMP 줄게요. 네. 잠깐만. 이거 날도님이 EMP 있으니까 드론 하시고. 제가 힐이랑 브리칭 샀어요. 네. 저도 브리칭 하나 갖고 있을게요. 드론 하나. 드론이랑 브리칭. 이거 그냥. 월샷 좀 쏘고 갈게요. 이거 월샷 안 쏘니까. 얘네 엉뚱한 데 숨어 있어가지고. 바깥처럼 바깥 올라간다. 이 들어갈때. 올샷을 좀. 드라이 누가 볼거에요? 이번에? 드라이 이번에는 노원님이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잘하고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가도 되니까. 깨놓기만 해도. 못 나오거든요. 깨놓기만 해요. 예. 안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는 건 너무 도박이라서. 정문에서 뒤집어질 사람. 네. 정문을 제가 볼게요. 네. 인성님하고 인성님은. 가져갑니다. 네. 확인. 못 잡아도 브리핑만. 해주시면. 네. 확인. 나중에 맨날 숨는 자리 있죠? 그 차 뒤에. 그 중앙 현관. 보이는데. 그쪽도 한번 봐야 돼요. 응. 스트랩만 안 보이고. 여기. 4번핑 하나. 4번핑 하나. 2명. 2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세탁실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차 뒤에 한 명 있어요. 차 뒤에 한 명 있어요. 차 뒤에 한 명. 그 다음에. 팔은. 차고 한 명 더. 차고야. 3명 더. 네. 1명 더. 2명 다 잡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첼. 예. 첼 씨 안 보여요. 저 다시 계단 봅니다. 오케이. 아. 일단 거기. 엔트리 못하게 해주세요. 네. 4명 더 컷. 4명 더 컷. 오케이. 브리핑 할 테니까. 조심하세요. 브리핑합니다. 네. 네. 동원딘 거기 일단 대기. 거기. 자. 브리핑하러 가요. 대기 대기 대기. 문 안 튀어나오게 맞았어요. 문. 문 안 튀어나오게 맞았어요. 네. 2번. 네. 남은 적 둘이에요. 네. 2번. 감사합니다. 브리핑. 원종이다. 팔소리. 5번. 네. 5번. 콜.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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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배진 쪼어요. 살살. 여기. 여기. 안 돼. 저 시간 없어. 오케이. 자. 힐 하나 가져가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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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떻게 할까요? A로 한번 가보실까요? A요? 아닌가? 확인할 Сux건 Evan. A로 한번 가자. AH 한번 가자. Aaland. 없죠. A 한번 가고.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A로. 와인자전거 밀면서 아케이드로 는 푸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케이드로 보기만 하고 방금 Ilon. 바로 이 쪽에 벽만 브리스틱을 하고 창문 쪽이랑 협동해서 플랭킹하고 빠지면 돼요. okey okey настро. 일단 그 중요한게 우리 붙이면 안돼요 저 이거 업글 좀 해주세요 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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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와인저당고 갑니다 와인저당고 드론 와인저당고 드론 아이케이드론 푸시하지마요 어 드론 해놨다 드론 하나 더 있어요 드론 이거 이거 써요 일단 잡았고 바로 앞에까지 잠궈줘요 네 확인 인성님 이거 뚫을게요 네 계단 앞까지 없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그 바로 여기 브리팅할거에요 여기 브리팅할거에요 너무 멀리 가지마요 위위위위위에 있던거 컷 오케이 오케이 진호컷 나이스 나이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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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요 인피설해요 인피설해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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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피챔 피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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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런식으로 이게 방금전에 딜 못봤는데 한 명이 여기서 창문 그 다음에 제가 볼게요 네 나이스 네 이송님 저 이거 업글좀 해주세요 오케이 너는 어디있어 너는 뭐 쓰세요 여기는 레드닷이요 레드닷 여기는 여기는 아 그럴까요 오늘 총 하나 한번 다 아 그러면 날 좀 덜다 네 총 좀 다져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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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자 일단 제가 천장고리증하고 A옆에 누가 깨실래요 A옆에 제가 레펠하고 있다가 콩을 제가 할께요 카리오님이 그 대자반님 포지션 알죠 네 그거 하고 저기 저기 5번도 누가 깨줬으면 좋겠는데 깨기만 아 여기 노원님 여기 노원님 여기 5번은 아니 오 오케 5번 깨기만 할께요 일단 네 근데 내가 아 내가 가면 안돼 5번은 내가 가면 안돼 아 5번 그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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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고 천장하면 괜찮아 아니요 죄송한데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하게 입 밖에 쓰면 바꾸지 마세요 웬만하면 꼬여요 계속 음 일단 드론 쏩니다 지하에 2층에 안보여요 A앞에 한번 아까 봤습니다 A앞에 A앞에 피낭한다 지하 일단 못 봤어요 네 들어가요 빨리 이거 누가 하면 윤석냇 제가 뒤에서 볼까요 에에에에에에에잠깐 아 제가 볼께요 일단 이쪽은 안보여요 저 이번에 B사이트 안보고 밖에 보고 있어요 카리오님이 여기 막아주시구 1등 1등 보는 중 저 들어갈게요 노원님 여기 커버 좀 오케이 커넥에 다있다 커넥에 EMP 노원님 그 위쪽 봐줘야 돼요 컷 커넥에 다있어 컷 아 아 블랙매직 아 와 엄청 잘 쏜다 까비까비 저희 이거 방금 일단은 좀 난잡했거든요 일단은 어 어 근데 저 방금 내려오 아기포지션을 딱 정해줘야 돼요 어 이거 노원님 그냥 이거 뒤치 안 봤어도 된 고 그냥 나갔어도 됐어 우리가 이거 천천히 있으면 이기는데 너무 급하게 됐다 맞아 우리 창밖에 나가서 봐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급하게 됐어 일단 뭐 지난번 지난번 다음번에 참고해주세요 지난번 지난번 지금 B 이번에 B 한번 깠죠 EMP EMP 주십시오 EMP 주시고 예예 1킷 1킷 누가 생기시고 이거 돈 다 써야되요 아 네 엄마꺼 좀 사나 이거 장비 장비 5번으로 5번으로 네 위에 드러날게요 이거에도 네 확인 네 네 제가 완전 깨고 박혀요 이거 지금 보니까 또 피해 그 소리 난다 어 깨고 저기 저는 똑같이 여기 뒷몸 봅니다 음 예 자 인성님 돌할때 조심 아직 제 샤인 없어요 일단 여기 드라이름은 안보셔도 돼요 드라이름 안가도 되고 일단은 차고 들어갈게요 네 차고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중앙계단 보는 중 중앙계단 여기 알람 확인 알람 확인 알람 확인이고 여기 가운데 쪽 푸든 중 여기 그 전지실에 전지실에 하나 전지실에 하나 전지실에 하나 수류탄 던져볼까요? 일단 브리칭 해보세요 날돈님 알람 오케이 중앙계단을 깼고 수류탄 수류탄 날도 죽으면 안돼 날도 죽으면 안돼 중앙계단 이렇게 빡세게 지켜야 돼 비 안 밀리려고 그러나 전시실 소리 들리는데 한번 던져볼게요 전시실 네 전시실 가봐요 전시실 가봐요 이거 드랍하면 잠깐만요 이거 드랍하면 빡셀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시간 널널해서 에 입가려면 빨리 가도 괜찮긴해요 1명 나왔어 1명 나왔어 1명 나왔어 인성님 체력 나이스 힐 한번 먹고 올게요 힐 있는 분 네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이거 A로 뜰까요? 아니 아니요 그냥 B 외벽 깨고 해보죠 네 그렇게 저 낙하 준비할게요 낙하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중앙계단 쪽에 너무 많아 애들이 나이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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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탄 쏠탄 아 뭐야 아 이게 맞았어? 라스트온 나이스 나이스 이거 외벽을 빡상에 퍼시해야겠다 중앙계단이 너무 많으면 드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앙계단이 많아서 하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잘했어 우리 공격 이 정도면 수비 한번 잘해보죠 수비 이 사람들 B 아니면 A포시인데 겁나 느리게 오거든요 로머 조심해야 돼요 로머 다 먹으면서 오기 때문에 아 근데 저 여기 수비할 때 자리를 잘 못 잡겠어 어디요 저 A 볼게요 일단은 샤워실 좀 5번 좀 보다가 빠질게요 혹시 모르니까 예 5번 확인 예 제가 볼게요 5번 제가 여기 상자 뒤에서 볼게요 인성님이 B롱볼 수 있어요? 롱을 두 명이서 보죠 이거 이거 롱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B 반대쪽 볼게요 저기 샤워실 보다가 에 에 에 삐롱을 두 명이서 얘네가 작작하고 밀면은 빡세요 자 A 1층 있어 볼게요 확인 천장 2층 그 여기 드론 날라와요 이렇게 컷 해줄게요 들어오면 노원님 들어오면 얘기해주세요 이거 날더님 쪽 소리 나요? 또 안나요 지금 이쪽도 안나는데 로머 찾고 올거에요 얘네 노원님 노원님 아 네 노원님 인성님 가세요 제가 B 볼게요 네 그럼 A로 붙습니다 계란쪽으로 온다 드론컷 드론컷 B 드론컷 아 저 끝에 5번 맨 끝에 들어왔어요 5번 확인 얌지 5번 들어오네 얌지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얌지컷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B로 와야되요 B로 B로 들어왔어요 B 들어왔어요 설종 설종 EMP 천천히 3대2에요 우리가 유리해 머릿수 유리해 2대2 여기 블랙매직 P 없어요? 1번 빙 1번 빙 1번 빙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뭐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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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인간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이쪽에서 와요 네에 오케오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나이스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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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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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역시 샤빨 아 윤석열이가 복성이 되지가 않아 너무 잘해 복성이 되지가 않아 아 진짜 너는 그 B롱 너무너무 빡세게 와봐도 돼요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쟤네 그 사람만 있으면 못 밀거든요 근데 이게 아 네 대신이 없으면 좀 막기가 애매한거 같아 B롱이 저 세이브할게요 예 맘먹고 하면은 일단 스펙트럴 저는 카딜로 샀습니다 그냥 예 저 그러면 저 윤석님 권총 좀 가잇 좀 사게 예 권총 누구 필요하세요? 저 저 필요합니다 저거 저거 주세요 아오케오케 아무도 사세요 여기오케 권총 제가 쓸게요 아 예 이미 사버렸어 이미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저기 어 날도님 스탯틱 좀 깔아요 될 수 있으면 예 이거 사고쪽 사운드 제작 사고쪽 사운드 났어요 네 됐지 예 도어블록커 달았어요 네 우리 지금 조그만 사플 잠깐만 멈춰서 멈춰서 확인 A 푸시 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 A 푸시 좋아해서 아 이게 A 건너편 소리가 우리팀 발소리인지 적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좀 들은거 같은데 네 이거 그 차고쪽에서 해치 까면은 봐봐 이거 5번 쪽에 소리 났던거 같아요 방금 아닌가 한 명 지금 튕겼다 지금 한 명 튕겼다 오케오케 빨리 어 이거 오케 5번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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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커넥터 있을게요 아케이드에서 싸먹어도 돼요 와인빵에서 싸먹어도 돼요 엿 엿 깬다 2번 모모님 저 일단 이거 봇 저쪽 갈게요 저기 와인빵 갈게요 네 아직 대기 네 아 이거 부딪치 어 2번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케이드 푸시 조심하세요 인성님 조심 나이스 하나 하나 노원님도 붙어졌어 지금 네 뜨거운 핑계 있어요 카드님 한 명 함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이스 2대1 아 5번 5번 나가요 나갔어요 노원님 조심 나갔어 나갔어 총 쥐었을 거예요 아마 뭐 뭐든 제 총은 안 먹었어요 제 총까지 안 왔어 응응 천천히 해야 돼요 EMP 아마 EMP 소리 어 EMP 탈출한다 이거 노원님이 더 잘될 거야 우리보다 아 까비 아 까비 까비까비 아 내가 아까 너무 어이없게 따렸다 아까 아휴 괜찮아요 에코였어요 전 응 그래도 그래서 어? 근데 에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와? 어이씨 혹시 그럼 저 파츠 좀 닫아주실 분 제가 달아드릴게요 저 조금 있긴 해요 이거 이번에 제가 에코가고 딴 분들 달아드릴게요 누구 필요하신 분 누구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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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드닷이요 흠 흠 아니 그거 잠깐만 그거 A 하나 깔죠 노원님 아 예 가져가세요 B 소리나죠 근데 저 이거 저쪽 소리났어요 어 우리 지금 우리팀 발소리 조금만 멈춰보죠 천장 아닌가 이거 소리 천장인거 같애 천장 일단 또 A, B, 해지 까고 시작할라 를 뺀거 같은데 어디 뺀거에요? 이거 제가 그냥 쏴본거에요 확인 여기 드론 굴린다 여기 드론 굴린다 이쪽 작업치는거 같은데 이쪽 작업치는거 같은데 네 일단 천장 다수 일단 아직까진 천장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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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에서 A A 바깥쪽 날도님 조심 네 어 일단 못본거 같긴 한데 다시 드론 5번 드론 못잡았어요 저 월샷 땅을 뻔죠 저 월샷 땅을 뻔죠 B다 B다 B에요 이 위치 이거 확인 아 5번에 둘 있어요 이거 안내민게 좋아 그냥 컷 컷 피창 안 내밀게 안 내밀게요 네 우리 안 내밀고 배진 뭐야 나 이거 어디에요? 침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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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남순이 그 지름이 안되요 위에 위에 까졌어요 아 에어 침대빵 들어와요 B 이거 근데 윤석님 내밀기 너무 위험해 조심해야돼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돼 이거 이게 노은님 쪽에 안 뚫려서 아 여기 향기 들어왔어요 둘 하나 여기 하나 둘 다 저기야 둘 다 저기야 날주니 아 이래요 이제 한 명 바뀐 것 마저 바뀌어 아 씨 안내미는 c 아 까비 귀었구나 양쪽 이렇게 가운데 보고 있었나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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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이거 세이브하나요 우린 세이브할게요 세이브 해야 될 거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과제 최대한 할게요 여기에서 서 있을 때 안 보인다고 했죠 세탁실 네 근데 안 보이기도 안 보여요 거기 근데 거기 그냥 때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근데 앞에서 들어오면 그게 때려 때리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얘네 예사술 계속 말려 이거 얘네 A로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여차하다가 바로 도와줄 준비 해야돼요 A로 온다 이거 A로 A 아마 천장가율 확률 높을 듯 일단 이거 저기 뒷문 소리 난 거 같은데 5번 뒤에 그쵸 네 중앙계단 있어요 차고 드론 차고 드론 차고 드론 차고 나보다 이건 들어왔어요 컷 나 많이 맞췄어 나 많이 맞췄어 아 여기 들어왔어요 총이 나와서 제 몸에 서렌즈가 알겠습니다 네 도와줘 천천히 여기 들어왔어요 드라이 아, 오케이, 나이스 여기 하나 2대3 아, 근데 총이 이게 날도인, 총 쭉쭉쭉쭉쭉쭉 날도인, 날도인 바로바로, 코너, 코너 오케이, 나이스 2대1, 2대1 체력, 체력하고 좀 천천히, 침착하게 차고지에 있네요 네 어, 이거 둘이 안 내밀면은 양각 나와서 어, 무조건 이기겠는데요, 이러면? 네, 안 내밀게요 옆으로 돈다 이거 날도님, 그쪽에 총 없어요? 저기 윤석님 못 던져주나? 아니, 아니, 됐다 나이스, 나이스 총가워, 총먹어, 총먹어, 총먹어 오케이, 에코, 에코 대승 나이스 오케이, 에코 승, 에코 승 나이스, 나이스 이대로 승기, 가져가죠 어, 그, 그 발언 그 발언, 그 발언 조심 A 푸시 빡세니까 A 좀 트랩을, 그냥, 트랩 세트 해볼게요 트랩마인도 그냥 A 계단에다가 하나, 아 할까? 여기 여기 이거 저 센서 못 들어오게 이대로 지른다, 이 사람들이 여기 네네 어, 이런데? 좀 센트맛이 내나요? 다 야, 프록시미티 이쪽에다가 달아도 소리 나죠? 센서 하나, 핑 네네네 어,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야 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크흠 네 형이 별로 딱히 좋은 게 없는데 윤석님 저, 그, 대탄 좀 대탄, 돈이 많이 우리 혹시 몰라요, 좀 돈 다 쓰면 안 돼요, 지금 네, 확인 아, 예 아, 그럼 프록시미티 달면 안 되겠다 아니, 일단 써, 일단 놨어요 어차피 이거, 막내다 많이 들어가면 되니까 딱, 그 필요한 만큼만 A 해치 까는 거를 조심해야 돼 해치, B, B 일단 깠는데 드론 드론 들어왔다 이거, 인성님이 예, 인성님이 이거 전시실 백업 받으세요 인성, 누군가 이거 전시실 백업 가줘야돼 설, 소리 나면 나 한 번 더 던지게나 맞았죠, 저거 아니, 안 맞았어요 툭 소리 나던데 윤석님, 전, 인성님 누구야? 백업이 누구야? 아, 이거 보원님 빼고 간다니까요 아무도 안가, 지금 내가 갈게요 아, 예 아, 얌지, 얌지 A, B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 명, 한 명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날도님 바로 옆에 어, 나이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2번 왔어요, 들어왔어 날도님, 피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잘 맞았어 다음부터는 지정해줄게요 아이스 아이스 다음에 뭐였죠? 스카이 방어 스카이 방어 스카이 오케이 아, 힘차 아, 숨차 아 아, 국게임 GG GG 땡큐 네 플레이어 고생 띠용 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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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저희 이대로 가나요 아니면 체인지하나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스카이스크랩 보면 풀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에이 게이타이 게이타이 도구다 이자 저기는 두 명이 체인지하는 거예요? 음 일단은 저기 스카이님 불러봐봐요 저기 멤버 보고 제가 빠질게요 플라인님? 네 플삼님 한번 불러봐봐 일단 물어는 거 볼게요 오케이 어, 핸드폰이 어딨지? 나왔습니다 음 저기 마시랑 다 들어오면은 제가 빠지고 필삼님 해서 확실히 이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음 아, 들어왔잖아 아, 들어왔잖아 저기 아 아 아 아 인성님 이거 필삼님 부르세요 제가 빠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멤버 텐션 오케이, 오케이 자, 나갑니다 이기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오케이 네 그럴까요? pastors 감사합니다.